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이름을 올렸을지 만나보시죠. 제약 바이오에서 먼저 나왔네요.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FDA의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리보세라닙은 암세포의 신생혈관이 생기지 못하게 억제하는 약물인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 계열의 경구용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HLB 오늘 주가가 껑충 뛰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HLB 39,600원의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죠. 관련돼서 HLB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7편을 들어 주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 바이오 훈풍이라고 뒤에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주셨어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넘버2 제2의 셀트리온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하니까 딱 눈을 사로잡긴 하네요. 진짜 제2의 셀트리온 될 수 있습니까? HLB? 제2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대박을 내자 사람들이 제2의 셀트리온이 무엇이냐 찾는 과정에서 HLB가 두각을 나타냈고 실제로 2010년도, 2017년, 18년도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강성주주 다음에 넘버2가 HLB입니다. HLB 주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팬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HLB 부분들이 현재 셀트리온은 남의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것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임상실험에서 이걸 현재 어떻게 보면 복제의 의약품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시민의 열풍이 일어났고 HLB는 뭐냐면 표정항암제 중에 암을 치료한 기전 이런 부분들이 표정항암제 기전인데 암의 신호전달물질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 하나 부분들의 리보세라믹이라는 특화된 물질을 발견하고 이걸 단독 위암에 했더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위암 3상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신화적인 리분들이 실행이 됐는데 이게 적용증을 확대해 간암에도 되고 다른 위암, 체장암, 벨암, 폐암을 비롯해서 모든 암에 다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임상만 계속해서 하면 적용증이 확대되고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성인데 가장 어떤 현재 간암에 대해서 약간 특화된 어떤 기술력을 발휘했고 또 실제 간암의 치료제 설화팽입이라든가 아니면 넥사바, 넥사바라는 간암 치료제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런 임상 데이터보다 좀 더 잘 나오고 있다. 또 부작용도 약간 적은 부분들 원래 표정항암 치료제가 부작용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떤 세포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어떤 작용을 약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용증 확대의 모습, 이번에 두 번째 간암에 대한 FDA 임상 품목 신청 이것이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의 실토로는 왜 어떤 부분들이 맞냐면 이게 800원대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만 얼마까지 사실 올라갔습니다. 2014년도에 한 번 어마어마하게 열풍이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풍이 일어난 것이 2017년, 18년도에가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5천원짜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5만원까지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풍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안 좋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저앉았죠. 만원까지. 그런데 이게 다시 한 번 8만원까지 올라갔던 역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주구장창 행보만 계속해서 거의 기절이 아니라 지루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가떨어진 부분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4년, 5년을 행보를 하는데 누가 버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약간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 어떤 장때 양봉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만 7천원에서 따블이 된 시점이 5만 4천원 정도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5만 4천원이 가격선이죠. 이 정도까지는 한 번은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품목화가 신청이 되면 또 3개월의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의 한 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HLB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훈풍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우리는 인간의 어떤 영원한 꿈 영원 불멸의 삶 그렇죠.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섹터보다는 심리가 워낙 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불태우면 정말 화끈하게 후끈하게 올라가고 그 파티가 끝나면 언제 그랬지? 바이오가 뭐야? 그런 거 뭐야? 하면서 아예 사그라지잖아요. 그런 어떤 강약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할 쪽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실체가 있는 매출이 잡히는 바이오 종목을 좀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말이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 바이오 섹터 자체를 좀 놓고 본다면 둘 중에 하나죠. 재료, 수급, 붙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짧게 잡든 혹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선상에서 레인지 잡고 강하게 배팅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매출이 있는 실체가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 당장 조금 못 가더라도 혹은 파티가 끝나더라도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 가운데 바이오 혼풍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찍은 것은 바이오가 혼풍이 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다만 이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좀 조정 중인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래서 혹시나 2차 전지를 생각하신다면 좀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 그 빈틈을 누가 채울 것이냐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2차 전지는 코스닥 쪽이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럼 코스닥에 2차 전지를 메꿔줄 수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이오? 어찌 보면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혼풍이 혹시나 들어올 거고 또 HAB도 바이오 섹터 내에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섹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HAB의 리보세라닙은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에서 신성혈관이 생기지 못하게 억제하는 경고용 약물인데 그게 이제 FDA 미국 FDA 신약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슈가 오늘 나와서 좀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이것은 글로벌 임상 시작한 지 한 12년 만에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주시할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항소제약이라는 곳에서 캄 랠리 주맘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것을 병용으로 했을 경우에 임상 3상에서 효능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그 리보세라닙과 캄 랠리 주맘이 병용을 용법은 2월에 최근이죠. 올 2월에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를 허가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일봉상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2월 달에 거래,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이 한번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병곡 매매법인데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고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아니하니까 이 안에 몸통에서 사고 팔고 아주 그냥 눌림, 조정 아주 생쇼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또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크게 기술적으로 훼손되지만 아니한다면 이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주봉의 주황색 선 황금의 선이죠. 박중혁의 주봉의 황금선에서 딱 걸리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나서 추세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여기서 머리 맞고 좀 내려올 것이냐 또는 기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HLB 더불어서 이 바이오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차트적으로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HLB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지니 뮤직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 뮤직과 관련돼서는 오늘 검색량의 골든벨을 울린 종목으로 재택이 됐습니다. 26.40% 오르면서 4,86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장 막판에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니 뮤직 같은 경우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밀리에서 제 상장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최대 주주인 지니 뮤직의 주가도 침체기를 겪고 있었죠. 그랬던 지니 뮤직이 오늘 많은 검색량을 동반하면서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유일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지니 뮤직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전문가님 피프티피프티 적어주셨고 관련주죠. 우리 임상윤 전문가님도 KT동맹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요즘 빠져있는 노래라서 피프티피프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영 전문가님 이 관련주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개연성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재료 이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노란톡방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거 왜 오르나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제대로 된 소속사 없이 빌보드 8주 연속 진입을 했다. 거기에 높은 어떤 평가를 줘야 하고 이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를 제치고 국내 최초로 기록할 갱신을 할 것이다. 이런 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피프티피프티가 1집 음반 유통사를 인터파크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이름은 구인터파크니까 지금은 그래디언트예요. 여기에서 담당을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래디언트가 먼저 치고 나갔고 그 다음 지니뮤직이 따라가는 어떤 형국이고 나머지 잔잔바리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피프티피프티는 틱톡 열풍으로 빌보드로 입성한 후에 4월의 유통사를 인터파크에서 지니뮤직으로 옮겼다가 다시 5월에 인터파크로 1집을 발매하면서 절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터파크는 그래디언트 그리고 지니뮤직은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지니뮤직을 워너뮤직이라고 찌라시가 막 돌았어요. 워너 브라더스 워너뮤직 그런데 워너뮤직에 또 관련된 종목은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도 장중희 한번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군요. 다 이런 이슈를 얽히고 설켜서 또 재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피부티피프티의 소속사가 있는데 그 소속사는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그랜디언티라던가 지니뮤직 어떤 실제적인 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나타내면서 오늘 상황감이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저도 단발성으로 단기 테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장기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종목이 오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걸그룹이 관련된 소속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서 종목들이 가능구나 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자세하게 내막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KT 동맹이라고 이 종목을 설명해주셨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오늘 뉴스에 관련 거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궁금합니다. 지니뮤직의 어떻게 보면 대주주 부분들이 현재 주요주주가 KT하고 LG유플러스입니다. 그래서 SK하고 KT가 LG유플러스는 약간 레벨다운 되기 때문에 빼고 AI 쪽은 SK하고 KT가 거의 맞불을 보는 그런 양상들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두 어떤 거대 공룡기업이 빅테이크에서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된 컨텐츠 그룹에서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 KT에 관련된 뮤직사업을 지니뮤직에서 거의 독보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KT의 AI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 당연히 지니뮤직 관련된 이슈도 떠줄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 출시가 계속 예고되어 있죠. SK도 그러고 SK도 그러고 KT도 그러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그러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하고 연관시켜서 계열사의 흐름들도 같이 연동해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0%라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30%라는 어떤 그런 시세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동안 쉬어가는 관점이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저는 중장기절은 살아있지만 현재 한동안 2, 3주 정도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조정 기간조정을 현재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